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로서 아리따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이니스프리 섀도 꿀조합 영상이었잖아요 오늘은 아리따움인데요 보이시죠? 엄청 많은 거 저 이거 진짜 분류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브랜드로부터 제품만 협찬을 받았는데요 광고 영상은 아니고요 협찬해준 아리따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제품들 어떤 컬러들이 웜톤이고 어떤 컬러들은 쿨톤이고 어떤 컬러들은 뉴트럴 톤인지 샅샅이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뉴트럴 톤으로 메이크업을 한 거거든요 어때요? 딱 무난하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웜톤, 쿨톤, 뉴트럴 톤 메이크업 한 것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어떤 꿀조합으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했을까요? 자 그럼 웜톤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트 2호 마젠타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코랄 베이지 컬러이더라고요 산뜻하고 예쁜 음영 넣기 좋아가지고 웜톤 분들 베이스 겸 예쁜 음영 컬러로 엄청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 3번 진저 파우더인데요 살짝 노란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여서 베이스로 아주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매트 10번 웜 브라운인데요 예쁜 코랄 음영 브라운 컬러였어요 음영을 예쁘게 고급스럽게 넣고 싶다면은 이 웜 브라운 엄청 추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매트 12번 코랄 스퀴즈인데요 진짜 이게 코랄이지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예쁜 코랄 컬러였어요 컬러 포인트 겸 블러셔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매트 17번 샤워 크림인데요 코랄 베이지 컬러로서 웜톤의 컬러가 살짝 들어간 베이스 겸 블러셔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매트 20번 마이 옴브라이 같은 경우는 살짝 옐로우 빛 도는 음영 베이지 컬러인데 정말 고급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트 24번 코랄 스칼렛인데요 톤 다운된 코랄 레드 컬러로서 컬러 포인트 넣기 정말 좋은 컬러이고 블러셔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리터인데요 글리터 1번 드레스코드 같은 경우는 화려한 골드 베이지 컬러로서 고급스럽고 화려해서 너무 이뻤고요 글리터 2번 테이크 덱 같은 경우는 브론즈 컬러인데요 정말 실제로 보면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예쁜 컬러라서 웜톤들 해깡추합니다 다음 글리터 6번 소셜라이트 같은 경우는 골드 코랄 컬러여서 화려한데요 그러면서 뭔가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 컬러라서 이런 컬러 좋아하는 분들에게 역시 강추드리고 그 다음에 글리터 10번 이탈리안 잡인데요 원 브라운의 화려한 글리터인데 눈두덩에 바르기 좋고 진한 음영에 어울리는 글리터예요 그 다음 글리터 22번 비포 선셋 같은 경우는 찬란한 노을빛을 그대로 담은 컬러이더라고요 레드 오렌지 글리터인데 정말 너무 이뻤어요 그 다음에 글리터 27번 이브로 같은 경우는 골드 코랄인데 발랄하면서 화사하면서 고급진 느낌이 동시에 들어서 정말 미쳤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글리터 32번 샴페인 온탑 같은 경우는 레몬 골드 빛인데 발랄하면서 화려하면서 뭔가 찬란한 청춘의 느낌이 드는 글리터여서 이것도 핵 강추합니다 다음은 뉴트럴 톤이에요 먼저 첫 번째 매트 1호 Earth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무난히 톤온톤 되는 컬러 계열인데 약간 노란빛 돌아서 웜톤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뉴트럴 톤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쿨톤도 호환이 가능해요 이것만 써도 예쁜 음영이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 매트 오버함 플레이풀인데요 혈색과 비슷한 핑크빛으로 웜 앤 쿨 누구나 무난히 쓰기 좋은 컬러예요 블러셔로도 쓰기 좋은 컬러입니다 매트 7번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는 혈색이 살짝 보이는 피부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누구나 베이스로 쓰기 좋고 21호 분들이 특히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라서 이것도 추천해요 다음 매트 14번 소프트 니트 같은 경우는 정말 딱 피부색이더라고요 피부랑 진짜 바른 차이가 안 나지 않나요? 얘는 피부가 많이 밝지 않은 분들이 베이스로 쓰기에 더 좋은 컬러예요 그 다음에 매트 19번 와일드 브라운 같은 경우는 뉴트럴 브라운인데 무난한 딥 음영용이긴 한데요 근데 얘도 조금의 노란끼가 돌긴 해가지고 웜톤이 살짝 더 베스트에 걸친 뉴트럴 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스랑 같이요 그 다음에 매트 27번 허니 스파클 같은 경우는 얘도 피부색 계열인데 반짝반짝한 펄이 들어가서 환기가 되는 컬러인데 정말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담이 없는 펄이어서 누구나 쓰기 좋습니다 다음 매트 28번 로지 포지 같은 경우는 사랑스러운 혈색빛에 컬러 음영 포인트로 쓰기 좋은 귀여운 컬러예요 얘도 블러셔로 써도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다음 매트 30번 시나먼티 같은 경우는 혈색 또는 피부색의 쉬머 펄이 같이 들어가서 베이스로 은은히 바르기 좋고 애교살용으로도 은은히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글리터인데요 글리터 4번 캐슈미어 같은 경우는 쿨핑크 베이스인데 골드 펄이 많이 들어가서 나스의 오르가즘 블러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쿨한 느낌과 웜한 느낌이 섞여가지고 그냥 누구나 무난히 바르기 좋게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이런 베이비 로즈 골드빛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다음 글리터 12번 픽시 더스트인데요 화이트와 골드 핑크가 같이 보이는 투명한 화이트쉬한 그런 느낌인데요 뭔가 천사가 떠오르는 그런 글리터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해서 추천합니다 다음 글리터 25번 로즈 골드인데요 진짜 자연스러운 살짝 톤 다운된 피부색에 어울리는 그런 글리터인데요 정말 무난하더라고요 얘도 이제 얼스나 와일드브라운 같이 쿨톤도 호환되는데 웜톤이 조금 더 베스트인 그런 뉴트럴 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리터 26번 코지필로우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하면서도 피부와 흡사하면서도 정말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글리터인데요 애교살에 바르기 좋고 고급지면서 화사했어요 마지막 글리터 31번 스파클링 코랄 같은 경우는 코랄은 아니고요 원핑크와 쿨핑크와 연보라가 다 같이 섞여있는 컬러라서 이게 서로 중화돼서 누구나 쓰기 좋은 톤의 굵은 화려한 글리터가 되더라고요 내 퍼스널 컬러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뉴트럴 계열을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쿨톤 컬러들인데요 먼저 매트 4번 트러플 같은 경우는 레디쉬 베이지 컬러로서 하나만 써도 예쁜 쿨 음영이 완성이 되는 컬러입니다 다음 매트 6번 레드빈 라떼 같은 경우는 핑크 브라운의 중간톤 음영하기 좋은 컬러인데요 정말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음 매트 8번 드라이로즈 유명하죠 쿨핑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컬러 포인트 겸 음영 넣기 좋은 컬러라서 쿨톤들의 스테디셀러죠 다음 매트 9번 코코아 파우더는 딥한 쿨 브라운 컬러라서 아이라인 대용 겸 스모키용으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매트 11번 슈폰 레이어링은 밝은 피부 쿨톤들이 베이스로 쓰기 좋은 쿨 베이지 컬러로서 피부 밝은 분들에게만 추천할게요 다음 매트 15번 누드 베이지는 핑크빛 베이지인데요 22호부터 23호 피부들이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다음 매트 18번 클래식 섀도우 같은 경우는 쿨 그레이의 음영 베이지 브라운인데요 뮤트 톤들이 음영 쓰기 딱 좋은 컬러이더라고요 회색빛이 심하지 않고 적당히 예뻐가지고 추천합니다 다음 매트 26번 마이 웨딩 같은 경우는 쉬머 연 쿨핑크 컬러로서 애교살 앞쪽에 바르기 굉장히 좋은 컬러였어요 정말 드레스가 떠오르는 그런 컬러였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다음 매트 29번 모디데이 같은 경우는 차분한 쿨핑크 베이지 컬러였어요 은은히 컬러 포인트 넣기 좋으면서 그러면서 음영 넣기에도 좋은 컬러예요 그 다음 매트 31번 클래식 레시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흰끼와 회끼가 보이는 페일 톤의 쿨 베이지인데요 밝은 피부 톤들에게 일단 추천하고요 은은히 바르면 정말 예쁠 컬러예요 그 다음 M32번 스테리 브라운 같은 경우는 브라운은 아니고 살짝 뮤트한 그레이시한 쿨핑크 베이지 컬러로서 뮤트 톤들을 쓰기 좋더라고요 뭔가 이름같이 엄청 브라운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매트 33번 멜로우 모브인데요 연보라 흰끼가 동시에 돌아서 아주 은은하게 바르는게 좋은 컬러예요 티가 나면 멍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매트 34번 나이티나잇인데요 탁하면서 회끼랑 보라기가 동시에 돌아서 역시 진하게 바르면 멍들어 보일 수 있는 컬러라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 컬러예요 다음 매트 35번 썸하우인데요 흰빛과 회빛과 연보라빛 베이지가 동시에 도는데요 은은히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뮤트톤들에게 추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M36번 러버블데이인데요 흰끼가 돌고 쿨한 연핑크로 딸기우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밝은 피부들이 블러셔로 쓰기 좋은 컬러입니다 다음 글리터 9번 모즈코랄인데요 코랄은 아니고요 그냥 쿨핑크 글리터로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컬러인데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런 글리터 느낌인데 역시 예쁘더라고요 다음 글리터 18번 글리터 콘서트는 쿨핑크인데 뭔가 그러면서 투명한 느낌이 들어서 역시나 뭔가 천사 스타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화려해서 까마귀족들에게 아주 추천합니다 다음 글리터 21번 글리터 로맨스 같은 경우는 아주 화려한 쿨 글리터 컬러예요 스모키 할 때도 좋은 글리터라서 엄청 찬란해서 추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리터 23번 선셋글로우인데요 보랏빛 스모키나 깊은 음영에 포인트 주기 좋은 찬란한 퍼플 블루 글리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얘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음 글리터 24번 실크 블라우스는요 실버 베이지 컬러로서 은은히 반짝거리는 컬러인데요 애교살에 넣으면 정말 예쁜 컬러라서 약간 이런 은은하면서 존재감 있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리터 28번 핑크 오팔인데요 화이트시하면서 블루와 연핑크가 동시에 보이는 굵은 글리터예요 까마귀족들은 일단 무조건 아무 다 쟁이시길 바라요 다음 글리터 29번 로지 다이아예요 연보라 핑크빛의 굵은 글리터로써 역시 쿨톤들이 무난히 쓰기 좋은 그런 글리터였어요 마지막 글리터 30번 크로스 퍼플 같은 경우는 굵은 연보라빛 글리터인데요 이 연보라가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약간 보여가지고 연보라 글리터가 또 메이크업이 살짝 나오면 정말 예쁘거든요 쿨톤분들 이거 무조건 전 개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따움 섀도 전색을 분류해서 나눠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각 톤들 제품들을 사용해서 반짝반짝한 음영 메이크업을 손목에다 해 보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베이스 컬러 포인트 음영 글리터로 썼는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웜톤 메이크업인데요 마젠타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 주었고요 그 다음 마이 옴브라이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 주었고 코랄 스칼렛을 사용해서는 컬러 포인트를 넣어 주었어요 그 다음 글리터 소셜라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글리터 포인트를 1차적으로 넣어 주었고 글리터 이브르를 사용해 가지고 애교살 앞쪽에 발라 주었고요 마지막 글리터 샴페인 온탑을 발라 가지고 글리터 포인트를 넣어 주었습니다 뉴트럴 톤에 있지만 조금 더 웜톤이 베스트인 와일드 브라운을 가져와 가지고 라스트 음영을 넣어 주었고요 그래서 완성한 웜톤 메이크업은 이와 같아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음영이 들어가서 예쁜 조합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웜톤 조합 이 조합 아주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쿨톤 메이크업인데요 스테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 김 음영을 넣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레드빈 라떼를 사용해서 컬러 포인트 겸 음영을 쌓아 주었고 그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를 사용해서 라스트 음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셋 글로우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두덩에 발라 글리터 포인트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 글리터 모즈 코랄을 사용해서 애교살 앞쪽에 발라 주었고요 마지막 글리터 로지 다이아를 사용해서 글리터 포인트를 찬란하게 넣어 주면서 이렇게 쿨톤 음영 글리터 메이크업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아까 웜톤이랑 비슷한 기법으로 했는데요 컬러감이 달라지니까 역시 느낌이 많이 다르죠 자 다음은 뉴트럴 메이크업인데요 먼저 시나몬 티를 사용해서 음영 겸 베이스를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플레이풀을 겹쳐 발라 가지고 핑크 컬러 포인트를 좀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와일드 브라운 음영 컬러를 가지고 라스트 음영을 조금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글리터 로즈 골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발라 가지고 슈머 글리터 포인트를 넣어 주었고 그리고 스파클링 코랄을 사용해 가지고 화려한 글리터 포인트도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뉴트럴 톤 메이크업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웜톤, 뉴트럴 톤, 쿨톤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사용한 그대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니스프리 편하고 다르게 왜 4구나 6구 이런 걸 안 보여주냐면은 아리따움이 지금 그 공병, 그 섀도우 공병기가 단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섀도우 웜톤, 쿨톤, 뉴트럴 톤 라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구스를 정해 가지고 한정을 지어 놓지 않았으니까 8개가 되든 6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구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베이스 하나, 중간 음영 하나, 라스트 음영 하나, 글리터 2개 은은한 거랑 화려한 거 이렇게 총 5가지는 기본으로 구매하시는 게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분류와 추천, 메이크업 튜토리얼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쇼핑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또 어떤 브랜드 섀도우들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의 밀크캣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리플이 제가 큰 힘이 되니까 리플도 써주시고 그럼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들어왔 Stevens 감사합니다